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랑스러운 감격스러운 이런 일들을 수행하면서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우리 총장님을 통해서 살아있는 메시지 능력있는 메시지 우리에게 꿈이 있는 메시지 주께로부터 받은 생명의 메시지 그렇게 해주셔서 또 한 번 새로운 활력소를 얻게 됐습니다 저도 가끔 글을 쓰는 사람이고 제가 쓴 글을 틈틈이 신문사에서 갖다가 실어주고 그러는데 내가 우리 기도원, 교회, 우리 재단, 우리 모임 생각하면서 우리 총장님 생각하면서 글을 편을 하나 잡았어요 오늘 순서에 있는 건 아직도 못했고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사용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러나 쓸려면 시간도 좀 많이 걸려요 다듬어서 다 이렇게 탈핑해서 작품이 나오기까지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글을 그냥 연필이라고 그냥 쏟아 써서 쉽게 이렇게 글을 어떻게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사 얘기해서 왔는데 몇 분은 모자랄지 모레도 그냥 한번 들어주셔야 돼요 제목은 주님 앞에 서는 날 무식단의 제목도 이제 우리 곧 주님 앞에 호랑데오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거든요 이제는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이 제목은요 이렇게 썼지만 내용은 세계 목회 자후원 선교협의 총재 신현옥 목사 이 이름을 넣어 가지고 글을 쓴 겁니다 한번 보시는 분 보시지 않을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니 크고도 참 넓구나 계절의 변화 따라 참 좋은 희한 솜씨 목자의 모양의 길 잠시도 잊을 소냐 회토의 안주 말고 권양을 생각하며 사실을 돌아보며 양떼를 살피거라 후일에 주님께서 탈란트 거두실 때에 원망도 후회해도 일한 자만 받게 된다 선한 일 맡기셨네 탐스런 열매 맺자 교육과 선교 봉사 우리가 해야 할 일 협력과 협동 고룩한 사양 앞에 의롭게 정답없게 열심히 전파하자 회상록 펼쳐보며 새 일을 준비하자 총성이 머문지가 오래전 일이건만 재앙이 밀려오니 오늘 또 나아가자 신실한 일꾼들을 일깨워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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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